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개그맨 김구라입니다. 사실 말하자면 제가 쇼미더머니7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, 우리 아들 홍현희, MC글이 아니겠습니까? 또 우리 MC글이 아빠로서 랩에서 우승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, 나를 소개하지. 나는 김구라 라고 해. 김구라 짝퉁이지. 직업은 트러블러.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난다. 하하하하하. 야, 그리고 취미가 DDR이야. 그리고 내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. 술을 마치 그냥 그라가스 마냥 굉장히 좋아해. 야, 내 이름이 김구라인데 사실 일각에서는 비하그라라고 놀리더라고. 야, 니들 말이야. 푸하가라라고 아니? 거위에 간에다가 음식물을 굉장히 넣는 건데 야, 니들 간에다가 내 욕돌로 한 번 가득 채워줄까? 야, 이 개같은 새끼들아. 굉장히 무섭지 않니? 바로 그냥 니들 그리고 나보고 웃기라고 하잖아. 노즈미라고 하는데. 야, 니들이 한 번 웃겨봐. 야, 바로 이게 뭐야? 소리 나와. 인정? 어, 인정. 야, 펜치폭력도 한 번 왔어. 야, 꿀발게 돼가지고. 야, 그냥 저기 구석으로 꺼지거라. 야, 내 기분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? 야, 너희들 부베라고 하니? 어, 부베. 야, 마치 부베처럼 그라샤 할 것 같아. 그런 기분이야. 하하하하하하. 야, 너 좋아. 어, 야, 너 좋다. 야, 어. 야, 잘하네. 야, 이 친구 잘하네. 어, 재밌네. 하하하하하하. 야, 동현아. 야, 아빠가 사랑한다. 어? 어. 야, 우리 동현이 최고예요. 야, 쇼미동원이 우승하자. 야, 이거 굉장히 더운데요? 예. 야, 이거 에어컨을. 야, 방금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하고 왔습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kt